자 이렇게 해서 한자리가 비게 되었는데 다른 종목으로 채워 넣어보도록 할까요? 네, 여전히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자이글이라는 종목입니다. 자이글 이름이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홈쇼핑을 한 번이라도 좀 지나가다 보셨다면 그래도 몇 번은 좀 봤을 것 같습니다. 자이글이 조리용 기구입니다. 자이글이라고 하는 대표 제품, 그러니까 그런 주방, 가전 생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이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품에 대해서는 따로 소개를 좀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홈쇼핑에서 누적 작년까지 2천억 매출을 달성을 했고 연평균 성장률이 한 145% 매출 기준입니다. 그리고 국내 6개의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좀 성장을 해온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7월입니다. 올해 7월부터는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한 600여 개 정도의 전자랜드, 하이마트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도 실제로 깔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홈쇼핑으로 거의 구매를 했다가 오프라인에 자이글 플러스라는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 전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온라인, 그러니까 홈쇼핑 제품에 비해서 오프라인 제품의 판매 단가가 비싸다는 얘기를 약간 프리미엄화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런 비싼 제품을 팔게 되면 ASB, 개당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이글이 상장 당시만 하더라도 국모가를 상당히 낮췄음에도 생각보다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은 좀 부진하고 아무래도 이 자이글 브랜드 하나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반대로 본다면 수치로 보면 상당히 좋게 볼 수 있겠고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국내에서 그런 한정된 부분을 해외 시장 진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관련 특허가 한 600여 개 정도 되고요. 일본에는 좀 진작 진출을 했습니다만 중국이라든가 미국, 유럽 시장까지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빅마켓을 나가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제품의 발굴이 아니고 한 제품을 가지고 국내에서 외국으로 가는 그런 성장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1,257억 영업이익은 한 250억 원 전망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역시나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수치, 매출이나 영업이익 역시도 작년 대비한 최소 20%에서 한 50%까지 증가된 수치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오늘 좀 주가가 최근 시장 조정과 함께 좀 밀리니까 공모가가 11,000원이었으니까 공모가 이하 한 1만 500원 정도에서 매수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단기 관점에서는 한 1만 3,000원 그리고 손질가는 시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짧게 한 1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만 5,000원